우리는 삶에서 오직 세 가지만을 제어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상상하는 장면들, 그리고 내가 취하는 행동들. 과거에 매달리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상관없이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는 자신의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이다. 처음 분노를 느끼는 것 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잊지 마라. 내가 틀렸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가 오를 때는 그냥 침묵하라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말할 때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 뿐이다. 하지만 들을 때 너는 새로운 것을 배울지도 모른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거나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자신이 처한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건 아마도 해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닌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측정한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게 될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을 키우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에 불평을 한다. 너의 말이 가치 없이 전해질 누군가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 될 수 있다. 가짜 친구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태양 아래에 있을 때는 너를 따르지만 어두움에 있을 때는 그들은 떠나가 버린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잘 살펴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일 때 자신의 말을 잘 살펴라. 고통은 벌이 아니고 기쁨 또한 보상이 아니다. 하나의 나무로 천 개의 성냥을 만들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성냥이 천 그루의 나무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 모든 이들로부터 배워라 하지만 누구도 따라가지는 마라. 어리석은 이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당신의 뺨에 있는 모기를 죽이는 것과 같다. 모기를 잡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게 될 것이다. 사람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살고 있다. 과연 그곳이 자신이 살기에 좋은 곳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삶은 진정으로 위대한 스승이다. 자신이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고유한 상태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수많은 생각들과 말들로 복잡하다면 정작 내면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공간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오직 바로 너의 생각들이다. 두려움에 쓰는 에너지만큼 꿈에 같은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존경이란 거울과 같다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수록 그것은 다시 반사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 널 실망시킨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마라.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던 자신을 비난하라.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좋은 것들을 쌓아 자신을 채워간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항상 좋은 일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라. 그 일을 반복하면 즐거움으로 가득 찬 영혼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순간이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으며 하루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다 따라서 어제의 모든 힘든 순간들은 버리고 오늘을 삶의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라. 우리 자신 외에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고 그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걸어야만 한다. 변화는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주어지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모든 것은 생각에 기초하고 생각에 의해 주도되고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술의 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고통도 따라올 것이다.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 너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황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한다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만약 당신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거짓 없이 살아가라. 기대 없이 사랑하며 순수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 없이 순수하게 말해 보라. 현재 자신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인생을 구축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당신이 가볍게 날고자 한다면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 시기에 결국 내게 올 것이다. 인내심은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린다. 우리의 위대한 인생 계획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일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내면의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본인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라. 그러면 그 폭풍은 쉽게 지나갈 것이다. 나의 허물을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일을 만나면 소중한 보물을 주는 사람을 대하듯 하여라. 타인을 만족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산다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태산 같은 담당한 자부심을 갖되 눈풀처럼 겸손하게 낮추어라. 내면의 성숙함은 본인 내면의 평화와 스스로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정의 등을 언급하는 사람과 상황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첫 번째는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 구태여 그것을 가지려 애쓰거나 잃을 것을 두려워 번민하지 마라. 선업을 행하는 자 선한 과부를 받을 것이여. 악업을 행하는 자 악한 과부를 받을 것이다. 항상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 지극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상황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관찰해보라. 삶은 우리에게 종종 무엇인가 배움을 주기 때문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천성이며 자족은 최대의 재산이고 믿음은 최상의 미덕이다. 항상 자신에 대해 설명하려 애쓰지 마라. 상대방이 당신의 진정한 친구라면 설명이 없더라도 당신을 믿어줄 것이고 당신의 적이라면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빛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본인을 힘들게 했던 모두를 용서하고 깨끗하고 가벼워진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어라. 현재 자아는 과거의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 결정되고 우리가 자신이라고 믿는 모습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관찰하라. 치유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기분을 느껴서 행동했던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그것을 확인하여 그것을 실천하라.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고 오늘 할 일은 열심히 하라. 그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그것을 문제로 보는 그대의 반응이 진짜 문제인 것이다.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낸 화 자체가 그들을 벌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어느 때라도 고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생각이 없는 자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외부의 의견과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혜로운 삶이란 남과 비교하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시기하지 않으며 내가 보다 낫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당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독처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게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은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타인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기쁨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태양과 달을 비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자신만의 빛을 낼 뿐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마음껏 풍요를 즐기고 사슴처럼 온화함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야 한다.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생각이 당신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한 자루에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해서 그 수명이 줄지 않듯이 기쁨을 나눈다고 해서 그 기쁨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감정은 단순한 방문객과 같다. 그들이 내 의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놓아두어라.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 못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다음 날의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결해주지 않는다.